. 난 우리 고등학교 운동부의 주장이야. 첫날부터 지각이구만. 내가 말해 여기 주장. 이 신입이 말이야. 내가 주장인데 무슨 말이야. 니가 육상을 알아? 주장은 제가 주장이에요. 나 주장이야 주장. 지금 아직 다 안 보이는 거야 지금? 주장이 난데 어디서 지금 노래를 불러. 내가 주장인 거구나? 내가 주장이야. 내가 여기 남 거야. 심하면 이것도 남자라고. 주장이 누구야? 정합니다 정합니다. 제가 진정한 주장입니다. 주장팀 모셨습니까? 주장님 안녕하세요. 저희들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.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. 지금 따끔하게 한 마디 하고 있었습니다. 이 아이가 잘가 주장이라고 우겼습니다. 나 있다 저는 웃고 있습니다. 저는 선생님입니다. 아 정말 이거 진짜. 방법 없어 보이는데? 진짜 아니 왜 한 명이 없잖아 이거. 이거 어떻게 돼 있는 거야? 어 재석 오빠. 스텝 바 스텝. 우 비비. 너나 겟 투 유 거어. 왜. 당신은 걷지 말고 뛰어라를 모토로 삼은 신사고등학교 육상부에서 활동하시다가 본인의 들끓는 연극 열망을 기체하지 못해서 이 연극부로 소속을 옮기셨습니다. 그렇죠. 아니. 그런 겁니다. 아니 뭐가 그런 거예요. 아니 늘상 이렇게 아니 불을 옮기는 거 상당히 그저 예민한 그 저기 얘기인데. 박진희 국상부의 스타였어요. 누가요. 누가요. 제가요. 어. 아. 하하하하. 하이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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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만나자마자 형. 아 형 내가 여길 보고 딱 형 나오는 줄 알았어. 아 진짜? 아 고맙다. 어? 어? 어 정석이. 하나 둘 셋. 일정아 몸을 칩아버린 나쁜 새끼다. 아이 뭐야 연극보. 야 이거 지금. 아 연극보 합하다? 아 연극보 합하다? 합해 합해. 아니 어떻게 됐어 종석아. 이종석 씨랑은 친하신가봐요. 아 종석이 친하죠. 우리는 합하면 다 친해. 하하하하 눈이 나. 아이 그렇게. 대놓고 땡땡 그렇죠? 너네 대학교야? 하하하하 아이 왜 이렇게 잘생기고. 아 이거 무슨 생각이야. 아 연극보. 나 이랬어 이랬어. 아 이거 처음 보네. 아 우빈이 처음 봐? 아 이렇게 핫하게는? 아니 처음 봐. 실제로 보고 처음이지. 야. 아이 키들이 다 크네. 아 재석이 작네. 키가. 아아 잘 잘 잘 잘. 어? 형? 종혜님! 아니 이게 인물을 어떻게 해? 아니 형 종혜님은 어떻게 알아? 심프로. 아 종혜님 심프로 심프로. 내가 핫한 그라마 했잖아. 아유 종혜님까지 지금 왔네. 종혜님까지. 진짜 빵빵. 아니 오늘 무슨 내용이길래 이렇게 연극도 해. 아 형 누구 또 오네? 아 호린이 아니야. 아 호린이 아니야. 뭐해 así 뭐해? 주하겠습니다.